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... 와 빨간색 와 빨간색 와... 이거랑 그냥 저래 맨저게 났다 그냥 정말... 한 명이 되겠다 와... 맛있겠다 숟가락으로 먹자 엄마? 응 진짜 숟가락으로 먹어 나도 숟가락으로 먹어 하나씩 먹자 간단하게 먹어 나 이렇게 먹을게 그래서 먹읍시다 그래서 먹어보는 거였어 맛있다 와 색깔 와 이거 색깔 봐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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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으로 땡기러 음... 맛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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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이 수박은 여름에 먹어야 돼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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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잉이 가냐 싫어 시럽 시럽 빼고 천천히 먹어 음... 음... 천천히 음... 천천히 먹어 다시 수박은 수저로 먹는 게 역시 수박은 음... 음... 선풍기도 틀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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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맛있네 이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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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라줄까? 딸라줄까? 음... 딸라줄까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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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딸라주고 아예 음... 음... 아예... 아예... 천천히 떼는 떼금씩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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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음... 조금씩 이렇게 잘라... 잘라서 먹으면 음... 그래서 이렇게 네... 잘라서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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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favour use 좀 이렇게ío 잘라서.. 음... 맛있어 맛있어 숟가락으로 먹는게 맛있다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게 숟가락으로 먹는게 조금씩 먹어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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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떼어버리고 나중에 먹어야지 먹으면 먹고 숟자 숟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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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맛있다 내가 잘 봐주가 밑에꺼 밑에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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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쟁반깡 괜찮다 밑에꺼야 저만 가끔 내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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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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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, 것도 안 뜨거지 맛있다 어디 어디 하자 이거 먹어 야옹이 버리게 뭐 먹으러 간다 버려요 맛있네 맛있네 이거 먹어 이거 먹고 그냥 잘라줘 잘라줘 이정도면 어때 형 이정도면 먹어 아버지 버릴게 그거 먹어 다 먹었지 이거 이거 잘 먹었지 잘 먹었지 인사 잘 먹었습니다 인사 잘 먹었습니다 인사 한번 응 응 인사 한번 하자 저기 카메라에 자 인사 자동이 안녕 자 인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ан necesit cyber 점 우리는